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새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2023년 금융시장에 대한 연간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투자전략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벌써 달력의 마지막 남은 한 장, 12월이 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고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고 다행히 잘 지내왔습니다. 오, 잘하셨네요. 저는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히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촬영일인 오늘이 12월 2일 금요일인데요. 최근 증시의 동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글로벌 증시는 지난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위하면서 인플레이션 픽업 가능성의 반등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물가의 정점 통과 기대와 함께 연준의 피벗, 즉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가 상당기간 제약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긴축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을 시사했는데요. 미 연준의 피벗 가능성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시장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단행되었던 지난 4차례의 FOMC와 달리 이번 12월에 예정된 FOMC에서는 50BP로 금리 인상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 개선 및 글로벌 증시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증시가 반등이 나타났던 배경에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가 높아졌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연준의 통화 정치가 관련해서 이제 12월에 FOMC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리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시각 기준으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예정된 FOMC.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12월 FOMC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3, 1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빅스텝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보다는 함께 공개될 점도표에 더욱 관심이 모아질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점도표를 통해 연준 의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최종 금리가 5% 수준으로 나타날지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최종 금리가 만약 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지금 약 50pp 수준의 추가 인상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 혹은 1분기 중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일부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12월 FOMC에 대한 프리뷰 자세히 들어보았는데요. 빅스텝 인상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을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2023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달러와 강세 등의 주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미 연준의 속도 조절과 금리 인상 사이클도 내년 상반기 중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통화 긴축 우려 완화는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달러와 및 국채 금리의 강세가 진정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은 성장 둔화와 유동성 축소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저점 확인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 침체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고 신용 위험 등의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의 회복 기대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2023년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2022년 올해 한 해 동안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 금융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023년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봐야겠죠.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중 경기 침체 우려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누적된 통화 긴축 정책의 여파가 경제 성장력 및 기업 이익 등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의 강도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도에 눈여겨봐야 할 리스크 요인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신용 리스크와 달러와 강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 채무비용 증가가가 나타나 신용 여건이 약화될 수 있는데요. 그와 함께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져 발생할 수 있는 크레딧 이벤트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의될 우려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강세에 따른 외화 유동성 부족 우려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이 약 11% 수준 감소한 상황인데요. 외환 보유액의 감소는 대외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증시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리스크 요인으로 경기 침체 본격화, 신용 리스크, 대외 건전성 우려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증시의 회복 기대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기대 요인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회복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연준의 통화 정책 전환 기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 사이클이 1분 기준으로 종료되고 이후 연준의 피벗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하반기에는 위험 자산의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강도가 약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해소된다면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나타날 수 있어서 금융시장의 회복 기대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대 요인까지 짚어보았는데요. 다음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궁금해할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배분을 해보는 게 좀 설명할까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분인했던 2022년과 달리 2023년은 자산군 간 상관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고 통화 긴축 사이클의 후반부 진입 등으로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먼저 높아질 전망인데요.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채 등 우량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하일드 채권은 크레딧 스프레이드의 확대로 투자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기업 실적 둔화 등의 여파로 상반기까지는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과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개선과 통화 정책 전환 기대로 하반기 이후 반등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아울러 제조업 경기의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달러화가 진정세를 보일 경우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 및 수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원자재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요 위축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까지 약세 흐름을 예상합니다. 이후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하반기 이후 반등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자산군별 전망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3년에도 중요한 경제 이벤트가 많이 있겠죠. 미리 알아두면 좋을 2023년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2023년에도 여러 중요한 이벤트가 있겠지만 우선 일정이 확정된 두 가지 이벤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연준, ECB, 한국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입니다. 각 중앙은행별로 총 8차례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2023년 중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12월 FMC를 프리뷰해 드릴 때 점도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연준의 점도표가 공개되는 3, 6, 9, 12월 FMC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월에 예정된 중국 양회가 있습니다. 중국 양회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정치 이벤트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양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경기부양책 발표와 코로나 방역 조치의 기조전환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2023년을 앞두고 주요 이벤트에 대한 점검까지 미리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2023년 연간 전망은 여기까지인데요. 올 한 해 동안 투자 전략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건강히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